경영부팀장인 신경기 경영부팀장인 모셨습니다. 대외현력팀장인 백순현팀장인 모셨습니다. 대외현력팀장인 김경환팀장인 모셨습니다. 반전기금조성팀장인 이재구팀장인 모셨습니다. 반전기금조성팀장인 대구총동장에서 오신 총동문대회장인 이병찬 총동문대회장인 모셨습니다. 사무총장인 한덕 사무총장인 모셨습니다. 사무국장인 박로광 사무국장인 모셨습니다. 박수 ardo watts 해당님한테 큰 박수로 함께 한준으로 부산을 찬니다. 해창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께서 지금 국가에서 너무 바쁘시니까 그리고 각계팀 그리고 단체에서 오신 분 소개하겠습니다. ROTC 전 대장, 재희경 회장님인 서상욱 ROTC 회장님 오셨습니다. 인사로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호가의 이난년 간호가가 대표님 오셨습니다. 전주가 회장님 전진철 회장님 오셨습니다. 연예인 대표 각상일 상무님 오셨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팀과 분들이 오셨는데 제가 일일이 소개시키지 못한 걸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오늘 2부 3부의 MC를 볼 현명호 MC님 오셨어요. 위에서 D사님 뽑기시죠. 지금 들어보고 계시는데요. ROTC 회장님 서상욱 회장님 오셨습니다. 다음은 축사가 있겠습니다. 원래 신희림호 교총장님께서 오셔야 되는데 개인적인 사회으로 모시고 신진기 경영 보청장님 오셨습니다. 축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사 부탁드립니다. 축사 부탁드립니다. 축사 부탁드립니다.